수업 1, 판매 보고서 서프라이즈 안녕하세요, 애너. 최신 판매 보고서를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존. 네, 봤어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노력이 수치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 정말 고무적입니다. 물론이죠. 그것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계속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이나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앞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선제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네. 성공을 공유하면 사기가 높아지고 일체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기뻐요. 우리의 팀워크는 이러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훌륭한 팀이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계속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레슨 2. 브랜드 부스트 안녕하세요, 안나. 동의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이 우리의 가시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존. 물론이죠. 이 캠페인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멋지네요. 우리의 메시지가 타계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은 브랜드를 인간답게 만들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브랜드 가치에 맞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합하면 캠페인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진정성을 더하고 신뢰를 구축합니다. 바로 그거야. 이를 통해 고객은 우리 브랜드의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면 캠페인의 도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브랜드 노출을 넓혀야 합니다. 현명한 조치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성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참여도, 전환률, 브랜드 감성과 같은 지표를 추적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최적화는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참으로 역동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입질을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레슨 3. 아트 서플라이 어드벤처 안녕, 안나. 토요일에 봐요. 아트 서플라이 어드벤처가 너무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존. 저도요. 아트 스토어를 둘러보는 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확실히 새로운 브러쉬, 물감, 캔버스를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이 궁금해요. 물론이죠. 선명한 색상과 흥미로운 질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실험해 보는 것이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넓히고 혁신을 촉발합니다. 저는 특히 수채화 기법을 시험해 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수채화 물감이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호남 매체와 콜라주에도 끌립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면 시각적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트북을 둘러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신나는 일이에요. 예,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독특한 미술 용품을 찾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아트스토어를 탐험하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보물 찾기 같아요. 물론이죠. 분명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새로 찾은 물자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도 아니에요. 예술적 탐구와 창의성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미술품 공급에 대한 모험을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너무 신나네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예요. 레슨 4. 코미디 쇼 플랜 안녕, 안나, 보좌. 오늘 밤 코미디 쇼가 있잖아. 좋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펙트. 쇼는 몇 시에 시작해요? 오후 8시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좌석을 확보하면 경험이 향상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무대 가까이에 있으면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새로운 코미디언들과 그들의 독특한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래요. 코미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보는 건 언제나 흥미로워요.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다양한 유형의 유머에 대해 알아보는 건 재미있어요. 저는 관찰 코미디와 재치 있는 한 줄짜리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코미디가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확실히 함께 웃으면 유대감과 기쁨이 생깁니다. 라이브 공연과 현지 코미디언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의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공연 중에 관객이 참여할지 궁금합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놀라움과 설렘의 요소를 더하죠. 우리는 즉흥적인 순간과 재치 있는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이 모든 게 라이브 코미디의 재미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함께 쇼에 갈 수 있어서 기뻐요. 기억에 남는 밤이 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웃음을 나누고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하고 코미디 쇼로 향합시다. 멋진 저녁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존. 물론이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신선한 농산물이 필수적입니다.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 다양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딸기도 좀 가져가 볼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는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이 많은 채소를 먹자. 확실히. 그리고 당근이나 피망 같은 다용도 채소도 구할 수 있어요.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위해 다양한 색상을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선명한 색상은 다양한 유익한 영양소를 나타냅니다. 물론이죠. 마른 닭 가슴살과 두부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먹자. 건강한 지방을 잊지 마세요. 그걸 위해 아보카도와 견과류를 살 수 있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아보카도는 맛있고 유익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도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또한 식료품 저장실에 재입국가 필요한 주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쌀, 파스타, 콩이나 토마토 같은 통조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 공급을 잊지 말자. 생수나 허브티도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수분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중요합니다. 매장에 가기 전에 재사용 가능한 가방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물론이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자. 건강한 선택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둘 다한테 이득이에요. 저도 그래요. 신중한 식료품 쇼핑을 통해 우리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식료품을 고르는 과정을 즐기자. 물론이죠. 식료품 쇼핑을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수업 6. 가든 피크닉의 흥분 안녕하세요. 존. 저도요. 즐거운 야외 모임이 될 거예요. 피크닉을 위해 샌드위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네요. 다양한 충전재로 다양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칠면조와 치즈와 같은 클래식 요리와 채식 옵션을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구운 채소와 후무수로 채식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레모네이드와 아이스티와 같은 상쾌한 음료도 챙겨 갈게요. 퍼펙트. 피크닉 중에 시원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칩, 프레첼, 신선한 과일과 같은 간식도 가져와야 합니다. 네. 짭짤한 스낵과 달콤한 스낵을 혼합하여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담요를 가져와서 앉아서 정원 전망을 감상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피크닉을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야외 게임을 가져와 즐겁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프리스비나 배드민턴 세트는 어때요? 훌륭한 선택 열린 공간에서 재미있고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와 방충제를 가져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태양과 성가신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편의를 위해 식기와 넵킨을 준비하겠습니다. 살여깊네요. 그러면 식사와 청소가 더 쉬워질 거예요. 소풍에 함께할 친구 몇 명을 초대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모임을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래요.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정원에서도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림 같은 환경은 멋진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피크닉이 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웃음으로 가득한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 봅시다. 제7강. 원칙에 입각한 협상 접근법 안녕하세요, 안나. 원칙적인 협상 방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존. 네, 잘 알아요. 상호 이익과 협업에 중점을 둡니다. 맞아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통적인 협상 방식에 비해 더 건설적이고 공정한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이죠. 열린 의사소통과 이해를 장려합니다. 기본 관심사를 탐색함으로써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고 인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합니다. 또한 협상 중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면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옵션을 생성하고 함께 브레인스토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당사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준은 결과가 개인의 편견이 아닌 장점에 기반하도록 보장합니다.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서는 최상의 전체 솔루션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을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는 모든 협상 시나리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중한 기술입니다. 상호 이익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는 보다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향후 논의에서 원칙에 입각한 협상 방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대됩니다. 안녕, 안나,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일정과 작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 좋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살펴보죠. 프로젝트를 세부적인 마일스톤으로 나누고 구체적인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일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또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경목 현상을 피하려면 작업 간 종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중요 경로를 식별하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 팀원에게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야 합니다. 명확한 일정과 배정된 작업이 정해지면 리소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재, 도구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제약이나 제한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체크인과 업데이트 회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나 우려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이죠. 명확하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준비되면 세부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우리를 안내하는 로드맵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역동적인 환경에서는 적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의 중요한 측면을 모두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획을 확정하고 팀에 배포하여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협업과 피드백은 우리의 계획을 강화할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안나. 선물을 줄 때는 완벽한 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존.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려 깊은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이죠.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제스처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건 사실이야. 진심이 담긴 메모나 핸드메이드 제품은 종종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서 놓쳤을 수 있는 미묘한 힌트나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주의 깊게 경청하면 그 사람이 선물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제안을 요청하세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면 결정을 내리고 성공적인 선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라움의 요소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사려 깊은 선물로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하루의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 뒤에 숨겨진 감정이 금전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선물을 고르는 데 쏟은 생각과 노력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항상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와 노력이지 완벽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완벽한 선물을 찾는 데 도전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해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선물 검색에 행운을 빕니다. 분명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의 사려 깊음과 배려가 당신의 선택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을 계속하면서 당신의 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격려와 긍정적인 태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부하는 기쁨을 축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10강 새로운 카페 탐방 안녕하세요, 안나.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존. 네, 어제 점심에 갔어요. 오, 정말요? 경험은 어땠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분위기도 아늑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그거 멋지네요. 어떤 음식을 제공하나요? 모든 취향에 맞는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 말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채식 옵션이 있었나요? 네, 그랬어요. 그들은 샐러드와 파스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채식주의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채식 메뉴를 더 좋아해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조만간 꼭 방문하겠습니다. 특별한 음료가 있었나요? 네,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와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애호가예요. 독특한 블랜드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풍부하고 풍미가 좋은 시그니처 블랜드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꽤 바빴지만 그럭저럭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것을 즐깁니다. 카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긴장을 풀고 평화로운 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멋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새 카페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요. 수업 10일 허니문 계획 안녕하세요, 안나. 신혼여행을 위해 아름다운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우리한테 딱 맞아요. 안녕하세요, 존. 멋지네요. 사진 보여줘. 이 숨막히는 해변 전망을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와우, 정말 멋져요. 그곳에서 느긋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싶어요. 이 크고 편안한 침대를 보세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말 아늑해 보입니다. 벌써부터 숙면을 취하는 게 상상이 되네요. 리조트는 다양한 활동도 제공합니다.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완벽해.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주변을 탐험하는 걸 좋아해요. 스노클링과 카약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스노클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리조트에는 스파도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처럼 들리네요. 스파데이는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변에서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정말 로맨틱할 거예요. 파도 소리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 벌써부터 떠오릅니다. 리조트는 훌륭한 리뷰와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흥미를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기억에 남는 신혼여행이 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목적지와 회사는 없을 거예요. 날씨에 맞게 적절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아무것도 있지 않도록 필수 목록을 만들게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 서류나 예방 접종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둘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요. 레슨 12. 홈 요가 연습 안녕하세요, 안나.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요가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찾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존. 네, 몇 가지 훌륭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기의 안성맞춤이에요. 멋지네요. 요가를 제 일상에 포함시키고 싶었어요. 요가는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이죠. 초보자용 동영상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초급 수준의 요가 시퀀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찾았습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가가 처음이고 기본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강사는 자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기술 수준에 맞게 수정합니다. 도움이 되네요. 포즈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부상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정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운동 루틴에서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제가 찾은 비디오에는 가이드 휴식과 명상 세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추가 기능입니다. 명상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내면의 평화를 찾고 불안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얼마나 자주 연습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의 세션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해 보이네요. 요가 연습에 꼭 시간을 할애할게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제 한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요가는 여정이며, 발전은 시간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해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즐기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각 연습 세션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요가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홈 요가 연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레슨 13. 국립공원 탐방 안녕, 안나. 제안 사항이 있으세요? 근처 국립공원을 방문해 보는 건 어때요? 안녕하세요, 존.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국립공원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어떤 국립공원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곳은 에버그린 밸리 국립공원이에요. 에버그린 밸리 국립공원은 흥미롭게 들립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울창한 숲, 반짝이는 강, 멋진 산전망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자연에 흠뻑 빠져들기에 완벽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하이킹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야생동물도 볼 수 있어요. 그날은 재미로 가득 찬 날처럼 들리네요. 특별히 추천하는 트레일이나 액티비티가 있나요? 리버트레일은 강뚝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기의 안성맞춤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분명 물 흐르는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힐 거야. 도전을 원한다면 산정상에서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서미트레일, 서미트트레일을 추천합니다. 날 믿어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좋은 하이킹을 좋아해요. 자전거를 빌려 두 바퀴로 공원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공원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재미있고 모험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공원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아보고 싶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에 둘러싸인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언제나 영혼을 젊어지게 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해 배우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확실히 시간을 내어 관찰하고 경청한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모험이 될 거예요. 흥분해서 기뻐요. 함께 국립공원을 탐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어드벤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있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봅시다. 제14강 여행팀 및 포장 전략 안녕하세요, 안나. 저는 멋진 여행지를 찾고 있었어요. 제버킷 리스트에 추가할게요. 안녕하세요, 존. 정말 환상적이에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모험입니다. 물론이죠. 공유할 수 있는 여행 팁이나 포장 전략이 있으신가요? 확실히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포장하기 전에 필수 품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팁은 쉽게 믹스 앤 매치할 수 있는 다용도 의류를 챙기는 것입니다. 말이 되네요. 공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의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옷을 접는 대신 롤링하면 여행 가방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 들어봤어요. 공간을 절약하는 영리한 방법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항공사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전자제품의 전압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이는 기기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억할게요. 손쉬운 조작을 위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여행 가방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새 여행 가방을 살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패킹큐브는 소지품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 항목을 구분하는 데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전자기기용 휴대용 충전기를 휴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꼭 하나 챙겨갈게요.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중요한 여행 서류 사본을 항상 휴대하십시오. 이는 훌륭한 안전 예방 조치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이죠. 이 팁은 여행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앞으로의 모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고 더 순조로운 여행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전한 여행과 멋진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조언을 꼭 기억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제 15강 클럽 가입과 친구 사귀기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이킹 클럽, 음식 애호가를 위한 요리 클럽, 심지어 사진 클럽도 있습니다. 와우! 모두 훌륭한 옵션처럼 들립니다. 포토그래피 클럽이 정말 흥미로워요. 창의력을 탐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확실히 사진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클럽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한 팁이 있나요? 물론이죠. 한 가지 팁은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말이 되네요. 친절하고 친근한 태도는 인맥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취미와 경험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우정을 쌓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럽 모임 외에 계획을 세우거나 그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것은 연결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의미 있는 우정을 쌓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고 끈끈한 우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받아들이세요. 물론이죠. 다양성을 통해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되세요. 진정성은 진정한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중요한 알림입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진실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클럽에 가입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분명 멋진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인맥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새로운 우정과 기억에 남는 경험을 위해 여기 있어요. では 카드의 정보가의 몸에 있을 때, 그죠, 결정.- happiness. 수然수 πάves. 감사합니다.